내 코시기가 잘 안 됐어. 시발에다가 안 버리고. 세기, 이거 보고 웃어. 뭐야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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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, 저게 하나 찍으라고. 미국 가면 없죠? 네! 하나 찍는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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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네! 세상 날 구해다 봤어. 너무 감사합니다. 미국에서 저런 방... 강사 안 왔는데? 여기 봐라, 여기. 아직 안 됐어. 여기 재달라야. 오빠랑. 오빠랑. 이끄고 가야. 얘를 각도에서 찍으라고요, 오빠. 오늘 다 찍하지 마서. 지금. 뭐지? 하려고 했는데. 저런 뭐. 그새 일어났다. 마음 지켜봤다. 뭐. 그새 일어났다. 그새 일어났다. 그새 일어났다. 저런 주의같이 나. 한 번. 한 번. 이거. 이거. 내가 저봐야. 몇 날 찍어서. 저한테가 없더라니까. 아, 내가 다 모르겠네. 아, 좋은사람. 왜. 요즘 왕도가 힘들어요. 아우, 저도 뭐. 하하하. 형, 형. 찍은 포지션. 에헤헤. 예? 진작이랑. 진작이랑 포핸면 좋지. 아, 나 진짜. 지금부터 막 찍은 거 같네. 아, 찍지마. 아, 찍지마. 아, 찍지마. 울어봐, 참. 어? 여홍이 언니 귀여워. 그의 왕도에 인기 좋게 그의 줄라고 애기 짝한다고 그 다음날까지 와 또 다 지워버리고 손님 다 가버렸는데 또 왔어요. 어, 언니들도 사주와요. 그 언니들 바퀴즈라고 얼마나 와서 도와줬더니 몰락이잖아. 그런다고 그 지워비가 얼마나 와서 좋다고 여기 지워비가 한 번 찍어버렸지만 응? 명옥이 형님도 잘하고 형님은 아주 선구진도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형님은 다 좋아해요. 그의 상아에도 우리 애기 보고 그걸 얘기해보시고 두 번 뭐 시켜